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조민 씨에 대한 거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일병원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이 환자들도 직접 진료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달에 400만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어요. 의사 자격 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취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조민 씨 사이비 의사죠. 사이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전주의 의원님, 저게 산자의 국감에서 나온 이유는 한일병원이 한전산화의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환자들이 지금 조민 씨에게 계속 진료를 보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차피 또 의사 면허는 취소될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뻔한 걸 가지고 계속 진료를 하면서 월 400만 원씩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진료를 보는 의사가 조민 씨라고 알게 되는 환자들이 과연 조민 씨한테 진료를 받고 싶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민 씨가 어느 순간 불공정에 화신이 됐죠. 불공정에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조민 씨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이거는 법률적인 걸 떠나서 국감에서 국민 정서, 국민적인 정서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이런 논란이 야기된 게 이재명 기자, 지난번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사실상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럼 그동안에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대가 8월 24일 날 입학을 최종 취소한 게 아니라 예비 취소를 했습니다. 예비 취소를 해놓고 나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취소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 쪽에서도 한일병원도 역시 아직 만약에 의전원이 완전히 입학을 취소해버리면 결국은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연히 병원에서 근무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전 단계인 예비 취소 단계고 결국은 2, 3개월 정도에 더 절차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예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알바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직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만약에 예비 취소를 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의사 면허를 일시 정지시키는 게 그게 환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것은 개인의, 개인 면허가 아니라 어쨌든 상대가 있는, 환자가 있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현 대변인 최종 의사 면허 취소가 될 때까지 한일병원에서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 건강과 역리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좀 중재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진료를 허용하고 월급을 다 지급하는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사실은 있을 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조정을 빨리 해서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적미적 오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얼마 받았고 이런 거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진료를 계속해오던 상황에서 작은 거라도 의료 분쟁이 있으면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 분쟁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면 그때는 어떤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만이라도 당분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라도 환자는 안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의사 면허를 뭐 일치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런 뭐 처분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한일병원도 그렇고 빨리 뭐 결론을 좀 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